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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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러스란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은 지능을 뛰어넘고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럼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? 틀렸어 야 잡아 잡아 뭔데? 무슨 일인데? 다행이다 종이가 왜 학교에 나와 영화에 나와야지 바이러스야 감염된 인간은 극한의 공포심을 느낀 후에 오직 살기 위해 상대를 공격한다 인간으로 죽느니 괴물이 돼서라도 살아남으라고 인간으로 죽느니 괴물이 돼서라도 살아남으라고 아 제발 도완수사 죄송합니다 다리 기다리고 있어요 일부 도완수사 아 도완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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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완수사